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 환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가수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이찬원님 어제 부류의 명곡 녹화를 끝나고 퇴근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우리 가수 안성훈 씨랑 함께 나왔는데요. 이찬원님의 퇴근 장면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성훈 씨, 한성훈, 이찬원, 이찬원, 한성훈, 이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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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원. 진짜 많이 계신다. 한성훈 씨, 어떻게겠어요? 왔습니다. 저 동공원할 때 또 가셨어요. 감사합니다.